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면서 많은 애견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성 글이 나온 건데요. 강영욱 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영욱 훈련사의 회사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직원이 한 구직 사이트에 올린 후기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운영하는 회사, 평생 노예처럼 부려지다 버림받을 가구가 되어 있다면과 같은 문구와 함께 5점 만점에 1.7점에 불과한 회사 평점을 매겼습니다. 강 씨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글도 보입니다. 강 씨 회사가 지난 1월 16일 내부 사정으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마치겠다는 공지를 올리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강 씨의 회사가 폐업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리꾼들은 강 씨에 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전 직원들이 올린 후기를 발견했고, 전 직원으로 밝힌 누리꾼들이 강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자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씨와 연관된 방송과 공식 행사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강 씨가 출연하던 지상파 예능은 급작스레 결방되었고, 강 씨의 회사가 주관하던 반려견 트레킹 행사에서도 강 씨가 빠지게 됐습니다. 강 씨는 어제 SNS나 유튜브 계정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입장 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